고맙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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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딱 몇 분 다 해볼까? 두 분? 아까 뉴욕산 한 분 했고 이제 전세계의 사람들을 해보자. 어, 계속. 죄송합니다. 나도 형처럼 할게요. 막 하다가 근데 밑에 있는 거네. 맨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어... 그거 선크림 바르고 다니고 신척. 신척. 형이 근데 이거 좀. 어? 니 이름이 샤오. 아니야. 안녕. 엘로? 뭐야? 뭐야? Where do you live? 어디 살아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어디 살아요? 뭐야? 어디 살아요? 너를 안하시는데? 안되리나?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멈쾌다 그러면 다시 다음분을 아쉽지만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하고 승훈이가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Go! Who is next? 밥도 잘 먹고요 하여튼 4시간 어? 다시 해야 되나? 또 안 됐다 어렵다 이거 그냥 위에 있는 분 할게 아니야 밑에 있는 분 해줘 오케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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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해요 그냥 밑입술 진짜 거절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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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한 어떻게 그런 수가 있죠? 나 이러고 미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뭘 그렇게 어떻게 전화를 거절한 수가 있죠? 싫어서 안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럴 거라고 믿을게요 이거 블루투스인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맞나? 아 연결이 좀 없는가 보다 블루투스이네요 야 역시 발전했다 T.O.P T.O.P가 아니라 현대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T.O.P가 발전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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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으신다 저희가 3초 동안 안 받으면 다른 분께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3, 2, 3, 2, 3, 2, 3 and 1 your only from uh...저는 홍콩 사람이에요 oh...이름이 뭐에요? uh....마리아입니다 아리아, 아리아, 헬로우, 아리아. 몇살이에요? 응? How are you? 저는 스물살입니다. 동갑 프렌즈! 아니, 나 스물살입니다. 친구! 오, 예! I'm Korean age 22. 아니야? 나 22살 아닌가? 아, 그러면 친구 아닐 수 있잖아.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우리 친구하자! I like friends. 오빠이에요. 오빠에요? 오빠가 그러면? 친구였어. 오빠가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now? 뭐에요? 저는 지금 잘 못 들어요. What are you doing now? Can you repeat? 응? 어... 생... 같이 생방송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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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2시. 아, 거의 2시. 아, 거의 2시. 아, 우리와 비슷하다. 아, 네. 아, 네. 한국... 한국... 한 시간 빠른. 아, 우리 한 시간 빠른구나. 한국말 잘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Did you eat lunch? 네.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네. What kind of food? 어... 맥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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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We'll like 맥도널. We'll like 맥도널. Okay. 네.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 있어요? 어... Can you repeat? 어, 케이크? 케이크? 어... 아, 괜찮아요? 어... I can't understand. Can you repeat? 아, in your country. Three. Famous food. 딤섬. 딤섬. 아, 그거 딤섬. I know. I know. 만두 아니야. 만두 같은 거. I know. 그... 그 새우. 새우. 응. 딤섬. 어... We know... 딤섬. Do you have any ketchup? 음... 저는... 여기여기부터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불러달라고. Are you like pink hair? 어... No? Yeah.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널 여기여기부터. 아, 네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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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Oh, thank you for calling. Calling? We will try to visit one day in your country. Hong Kong. 응. Concept... 어, Hong Kong. 해주세요. 해주세요. 노력할게요. Try it. 응. 기대할게요. 네? 고마워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Have a good day. 자 마지막 분. 이제 끝.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네. 오케이. 아 네 이제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뒤에 일정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쯤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미국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Thank you for watching. Our live show. And see you at the concert. And see you at the concert. 한국의 허니텐들도 안녕. 리헌노 허니텐모. 안녕. Bye bye. 태국도 안녕. See you again. 다음에 또 만나요. 이탈리아도 안녕. 안녕하세요. 잘 자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먹고. Good sleeping. Good eating. Bye bye. See you next time. 자고.